서산시 지곡면 중앙리 중리 어촌체연마을이 제9회 어촌체연마을 전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17일 서산시에 따르면 중리마을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 어학협회 주관으로 지난 13일에서 14일 경남 거제에서 열린 전진대회에서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아 최우수를 차지하며 상금으로 사업비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06개 어촌체연마을 중 심사를 통과한 12개 마을이 참여해 마을발전 우수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충남도로부터 어촌체연마을로 선정된 중리마을은 육질이 연하며 맛이 담백한 뻘락지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양이 오천 중 2번이나 리필을 요청한 낙지주계의 주원료인 뻘락지가 이곳에서 제공됐습니다. 중리마을은 낙지를 주제로 갯마을 뻘락지 먹물축제를 여는 등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위원장은 이번 수상의 계기로 도시민이 다시 찾고 싶은 전국 최고의 어촌체험마을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2월에서 4월 감태체험 등의 특색있는 갯벌체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